제작진이 선정한 2014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이 선정한 겁니다 저희를 아니에요? 네 저희를 아니에요? 네 좀 알아보고 싶긴 해요 어떤 친구들인지 정말 처음 본 친구들이라 도요대표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뭐라고? 1번 좀 있어 보이려고 말을 흘리는 거야 2, 3 2, 3, 4,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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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 6, 6, 6, 7, 7, 7, 8, 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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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폐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에이트 어떻게 주네요 형님 갔다 오지 않았어? 니네는 뭐라 그랬지? 단단적으로 어쨌든 뭐 대포꾼 형이 너무 좋아 왜? 난 네가 안 좋아 안 좋아 예능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나는! 예능 하시는 게 너무 좋아 자 슈가 자기 사랑을 다섯 대거와 소하 I'm the number one 어린 선 야 야 야 너도 하지마 굉장히 편이라서 포니앤콘이라고 곡을 써왔어요 어?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빌리려고 아 우리 다 썼는데? 그 편에서 판단하면 긴장되네요 정말 좋아 자 우리는 노니의 코니 우리는 노니의 코니 가사가 핫도던 것 같죠? 정말 드리고 싶은 노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번엔 저희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상하잖아 왜 내가 가려고 그래 오늘 할 게 많습니다 빨리 빨리 가죠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저요 본인 자랑 어? 헐 정의 좋아 해완이